오늘 함께 아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든지 모든 것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수요일 배와 금요일 배 시간을 통해서 이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서 그 끝머리에 있는 이 아멘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기도나 공예배했을 때의 기도도 아멘으로 마칩니다 설교의 마무리도 모든 분들이 아멘하며 마치지요 그러므로 새로운 것이 없이 늘 하는 습관과도 같지만 이 아멘할 때의 그 의미는 참 심오하고 깊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아멘을 기도가 끝나거나 설교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휴 끝났다 그리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 아멘의 의미를 너무나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일 겁니다 이 아멘은 원래 믿음의 표현이고 진실된 마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진실로 진실로가 헬러에 보면 아멘 아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의 원 의미는 아멘 아멘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끝에 아멘 할 때에 지금까지의 기도 내용은 다 진실이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우리가 아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기도를 암송하고 아멘 하면 그 기도 전체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아멘이란 단어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 충성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 생애를 드립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 속에 동의 신뢰 헌신 소망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끝에 또 어떤 기도의 끝에 아멘이란 말을 하는 것 매우 자연스럽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흥사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 말미에 아멘 하는 것은 편지를 쓰고 겉봉투에 우표를 붙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붙었을 때에 어디로든지 가서 전달된다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 날개 달고 하늘 부자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가르침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할 때에 혹은 모든 기도할 때에 마지막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우리 금요심에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뤘는데 오늘이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할 때에 셀린 휴즈라는 사람의 주기도문이라는 책 속에 어떤 사람이 그를 인용해 놓은 게 나옵니다 좀 풍자적인 인용인데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 우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나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참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풍자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찔리는 내용이 많아요 계속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불로소득을 바라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악감정이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 말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자신이 유혹의 길에 접어들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으면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 것이라 고백하지 마십시오 왕에게 종으로서 충성지도 않으면서 영원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지평을 시간에 묶어두고 살면서 여기 저자는 한 가지를 어떤 분은 덧붙였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주기도문을 믿지도 않으면서 참 내용 속에서 좀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과 열망이 있는 채 고백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까지 한 모든 기도와 선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서 하는 신실한 고백이 아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쭉 보면은요 예수님의 평소 기도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금까지 쌓여진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예수님에게서는 완성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됨을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마무리인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의 깊은 의미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은 사실입니다라는 동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응답과 성취를 바라는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멘은 진실함을 인증한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언을 기록한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20절에 주님의 마지막 예언이 나와있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예언일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그로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 사도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도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의 모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의 마지막 두 절에 아멘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아멘을 쓰셨고 교회를 대표해서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 축복하며 아멘하며 끝맺었습니다 사실 성경상에 게시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아멘이셨습니다 게시록 3장 14절을 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동호 반복입니다 한 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아멘이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질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것이 이룰가시는 분이구나 아멘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기도의 끝에 아멘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요 예수님의 근거위에 기록된 호소임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대리인이십니다 골로서 1장 16절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이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에게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다시는 새로운 세상을 간구하는 기도이고요 그것은 분명히 완성될 것으로 확신하셨고요 아멘으로 인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아멘 할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큰 비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충성하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불의와 범죄의 고통이 날마다 일어나고 더해집니다 세상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계속 보면 이런 이야기에 써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소망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치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복음의 목표와 목적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비절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월인 이 기도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세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 쓰시고 통치하는 세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게시록 5장 13, 14절에는 이런 글을 기록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릴 때에 내생물은 아멘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찬양과 경배, 믿음의 고백 이것이 가득한 곳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때인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와 거기에 아멘하는 것은요 이 놀라운 비전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더 높은 영성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자 주기동원의 배경을 보면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바른 기도를 또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배경 가운데 그릇된 기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싶은 주님이 계셨습니다 자 마태봉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너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헌부헌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런 기도 이런 잘못된 기도가 만연한 때였습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였죠 자기 이름 자기 나라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될 때 누가 자기를 봐주는가 아닌가 의식합니다 그래서 회당과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양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헌부헌 하더라도 오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짓된 기도 잘못된 기도 즉 자기 중심적 기도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기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죄 용서와 유혹에서의 보호를 구해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청원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열심 가운데 나온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얕은 영성과 너무나 비교화되는 높은 수준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에 자신이 기도하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제자들에게 어려운 것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야지 처음부터 어렵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님의 신령한 기준까지 도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이 기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르지 못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수준까지 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요 그 기도를 그 사람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와 친밀하게 가셨던 그 친밀함의 세계를 우리도 조금씩 따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 주기도는 완전한 삶을 위한 영적 세계를 제시해 줍니다 내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들의 영광과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목상하면 기도의 시작과 끝을 배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고 정말 그렇게 원하는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 하는 사람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 있게 됩니까? 게시록 22장 20절에 외치는 외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 높은 영적 세계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땅이 완성되는 것을 내가 볼 것입니다 나도 그 세계를 소망하도록 나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재림의 소망이 담겨있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그 나라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오늘의 피로를 위한 일용할 양식도 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거대한 구원에 대한 기도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도록 동기 부여한다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이름은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역임을 받고 그 나라는 완성되고 그 뜻은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양식이 주님에게서 공급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걱정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용서가 있고 모든 형태의 악과 유혹은 사라질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이 가득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해서 그날이 오기까지의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드릴 때든 그 기도의 정신을 담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우리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물들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것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때를 기다리시는 분 바로 예수님도 그날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실 그날을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10편 9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밀히 떨 것이오 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10편의 그 기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대하셨고 동일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언젠가 그날은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진행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형태를 띠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땅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멘 할 때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면 너무나 부족한 기도가 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무언가를 얻게 하시고 이것저것을 주시고 그런 기도만 계속된다면 이건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며 사는 사람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제림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최종적 후원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 평강, 희락을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날에 동참하여 생명수를 마시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72편 18절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구약의 기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주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그날 그때의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아멘 속에 담겨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늘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기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담아 아멘으로 주님 앞에 늘 화답하며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말씀드리며 늘 아멘으로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스리며 통치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